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특별한 바캉스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오페라를 감상하며 즐기는 오페라 바캉스인데요. 여름밤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바캉스 현장에 정훈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뜨거운 휴가철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의정부 미래세대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오페라 바캉스가 있는 날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문화예술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반월오페라단 복지관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듯 가까이에서 오페라를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배우들과 관객은 노래로 소통합니다. 배우가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용어 설명은 관객의 수준을 금세 높여줍니다. 노래, 연기, 엘렉톤 연주로 관객들이 여름밤 벅찬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